Q. told me? 안녕하세요 젠지 QBM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젠지 한성장처와 함께한 쿠마브리를 준비했는데요. 젠지 아트카 CLS와 함께하는 쿠마브리인데 이제 저와 관련 있는 장소를 돌아보면서 다시 젠지로 돌아오는 그런 게임으로ec 을 해보겠습니다. 이제 롤파크로 오게되는데 선수로서 가장 오래 있던 장소 중에 하나죠 경기했던 곳이니까 이제 뭐 문제 주시죠 롤파크에서 큐베가 처음으로 상대했던 팀은? 너무 어려운데요? 기억이 안 나는데? 찍어볼게요 그냥 기억이 안 나요 네 롤파크로 오게되어 있어요 그냥 질문 아니군요 그러면 여기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4가 나왔군요 저희 집이 나왔거든요 촬영일 기준 큐베의 집 매매가는? 생활일은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거요 아 좋습니다 제가 수시로 이거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민감한 거라 LA가 나왔는데 LA는 이제 롤드컵 갔을 때 게스팅전을 한 곳이라 그냥 오이스타전 때 한 번 갔었는데 굉장히 또 좋은 곳이거든요 사실 LA는 전기당이잖아요 네 저희가 게임 관련된 일정을 준비했어요 네 제가 뽑기를 초등학생 때 이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면? 누구를? 이거 양조열이 가장 생명인데 이거 한 두 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하아 어 이건 뭐였지?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데 요즘 엄청 빨리 넣는데요 됐다 망한 것 같은데 탈 것 같다 이거 탔어요 이거 아 이거 누른 다음에 하는 거였었나? 아직 기억이 안 나요 모양은 나았는데요? 맛은 나쁘지 않은데요? 이걸 어떻게 했대요? 어?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실패한 것 같은데요? 다 실패해도 저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망했어요 다 실패해도 저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병무청이 걸렸거든요 퓨베의 저녁 예정일은? 제배요? 하아 네 여기요 아 되게 쉬운 문제였네요 네 세 칸이 나왔군요 용산경기장 아 여기는 제가 많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거의 한 1년만 있다가 1년만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여기 게임이 있죠 아 네 게임이 있죠 네 뭐죠? 아 아 그 정도면 뭐 진짜 왜 아 그 정도면 뭐 진짜 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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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에요? 아 이거 안 넘어갔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저 힘들어요 아 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3 아 아 프레딧 브리온 이제 저랑 함께 오랫동안 했던 감독님이 계시는 팀입니다 프레딧 브리온의 영어 스펠링은? 하 상당히 어렵네요 2 2 아 아 다행이네요 아 그래도 제가 이 정도는 알죠 아무리 그래도 콘셉트이죠 콘셉트 애플 어 화보 화벳 아 알파벳? 아 이게 1이 나오네 여기서 그래도 황금열새에 걸렸는데 돈 투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문제 7 난이도화라고 했습니다 환송자동차와 젠지마 파트너십을 처음으로 매진 정도는 일단 19전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나갔을 때 그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이거는 중 하나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포이세요? 진짜 이거 왜 하는거죠 황금열새 황금열새 맞나요 이거? 아 이게 또 1이 나왔네요 이게 아 어제는 뭐 저희가 이제 롤바크 가기 전에 경기했던 곳이니까 잘 알죠 저희가 왼쪽에 붙어있는건 못될 것 같은데 안 빼지는데요 이거 바람이 안다는데 흐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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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어? 하나 남았는데 왼쪽에 붙은거 남은거 같은데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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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어 이거 흑 흑 흑 흑 흑 흐흑 흐흑 흑 좋 끝났어요? 흐흑 흑 흐흑 전달된다고 하는데 저에서 얼마나 생존했죠? 어휴 이게 돈가방이군요 무게가 상당히 좀 되네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... 아 조냄새가 좋네요 굉장히 이거는 뭐 제가 좋은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기분 안하고요 저한테 좋은 글쓰겠습니다 네 아휴... 밥... 어... 뭐지? 이건가? 이건가요? 알파벳은 tests 아니여? 흐isp 알파벳은 조금 어렵네요 이제까지 잠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